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스펠링들의 소리야. 스펠링들의 소리입니다. turns, learns, earn, girls, world, first, pearl, nurse, firm, serve, herds, third, perch, word, worth 자, 여기 T-U-R, E-A-R, E-A-R, G-I-R, O-R-L, 다 E-R, F-I-R, 다 스펠링이 틀려, 다 틀린데요, 스펠링이 다 틀린데 소리는 다 똑같아요, 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, R 소리가 나네요. T-U-R-N-S, turns, 르-U-R-N, earn, 자, 스펠링은 틀린데 소리는 다 비슷해요.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. 자, 다 R 소리가 나죠. U-R 더 R 소리, E-R 더 R, I-R 더 R, E-A-R 더 R, O-R 더 OR, 얼마 R 소리가 나요. 자,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, 여기서 스펠링이 U-R인데, R 소리 나는 걸 찾으시면 돼요. 처음에 바로 있네요. T-U-R-N-S, turns, R 소리 나죠. T-U-R-N, turns, 자, 이번에는 E-R인데, R 소리 나는 걸 찾아볼게요. E-A-R, E-A-R, I-R, O-R, E-R, ser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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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ve. E-R인데, 똑같은 R 소리가 나요. 자, 이번에는 E-A-R인데, R 소리 나는 걸 찾아볼게요. 여기 있네요. 이번에는 IR인데 R 소리나는 거 찾아볼게요 빠르게 있네요 이번에는 OR인데 R 소리나는 거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다 스펠링은 틀리지만 소리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